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지난 20일 평리중학교를 방문해 신입생 146명에게 교복 무상배부를 실시했습니다.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과 권영진 대구시장, 장상수 대구시 의장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지역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하복 한 벌씩을 학생들에게 배부 후 착한 교복 무상배부 실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정치했습니다.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을 합의한 바 있으며 대구시 교육청은 무상교복 지원을 위해 6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. 무상교복은 대구 소재 중학교 입학생 또는 지역 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동하복을 한 벌씩 지원합니다.